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사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야 1896년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인도의 평민 계급인 바이샤였지만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18세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3년 뒤 변호사가 되고 변호의를 위해 남아프리카로 떠났는데 이때 자신을 향한 모멸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정치 운동가로 방향을 틀게 돼 이후 수십 년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며 비폭력, 무정, 불복종을 통한 평화적인 독립을 지도했지 이때 간디가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사용했던 물레는 인도 국기에 들어갈 정도로 간디는 인도의 아버지이자 신과 같은 인물이야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간디의 밝은 면이 있다면 그림자도 굉장히 어둡거든 먼저 간디는 2차 보호전쟁 당시 영국군 장교로 자원으로 입대해 참전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간디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주장이 있어 인종차별이 싫어 정치 운동가로 활동한 그가 역으로 흑인을 차별했다는 거지 이런 논란에 휩싸여 2016년 가나에선 간디 동상을 철거했어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땐 영국군 모병관으로 참전해 수십만 명의 인도인을 전선으로 밀어넣었는데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군 장교로 참전한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 심지어 이 성과를 통해 훈장까지 받게 됐지 또 간디는 사생활에도 많은 풍문이 있어 아내와의 잠자리로 인해 아버지의 임종을 놓친 간디는 죄책감으로 금욕생활을 하게 되지만 조카며느리나 증손 옆벌 되는 가문의 처녀들에게 알몸으로 몸을 데워달라고 요구했어 거기다 불륜설까지 도는데 독일 출신 유대인 보디빌더 헤르만 칼렌바와 사랑에 빠져 1908년에 아내와 이혼했다는 설이 있지 참고로 이 불륜상대는 남성이야 이 밖에도 카스트 제도를 지지하거나 인도의 혁명과 바가테싱을 처형하는 데 일조했다는 설도 있어 물론 업적은 대단한 분이지만 그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면이 완벽할 수 없으니 배울 점은 배우고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지 한 줄 요약 사실 풀 소유의 원조였던 인도의 평화주의자 간디 이 밖에도 불구하고 집단하여